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체크체크체크기예입니다. 오늘은 사이버펑크 2077의 안좋은 소식을 끝내보려고 합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를 통한 사이버펑크 2077의 환불 소식으로 시작된 사이버펑크 2077의 사태를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끝나길 바라면서 함께 시작해봅시다. Let's go! 사이버펑크 2077은 12월 10일에 출시되었습니다. PS4, Xbox One, PC, 그리고 Stadia에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출시는 근 9년에 걸친 개발기간을 거치고 3번의 출시 연기를 반복해오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출시 전에 사전 주문으로 팔린 양만 800만장이 판매가 되었고 출시 이후까지 합치면 약 1500만장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 출시되자마자 판매되었습니다. 원래는 콘솔 부분에서 PS4, Xbox One 이외에도 PS5, Xbox Series X, S에서도 정식 버전으로 출시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3번째 출시 연기를 한 후 두 차세대 콘솔 버전의 게임은 출시를 2021년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출시가 되었는데 PC와 차세대 버전인 PS5와 Xbox Series X에서는 괜찮게 돌아갔지만 출시 정식 버전이었던 PS4와 Xbox One에서의 게임 성능이 플레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픽상으로 렌더링이 되다가만 모습이 심심치 않게 보였고 글리치와 버그는 넘쳐났고 심지어 게임 플레이 중간에 스토리 진행이 안된다거나 크래시가 나서 게임이 중간에 꺼져버리는 현상 프레임 속도는 초당 20프레임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주었고 말 그대로 플레이할 수 없는 상태, 개발이 되다만 상태였습니다. 9년을 기대하면서 기대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차세대 기기 PS5와 Xbox Series X, S가 나온 이후 재고 부족 현상으로 콘솔을 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게임이 PS4와 Xbox One에서 잘 돌아가게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CD 프로젝트 레드의 CEO 아담 카신스키가 출시 전 투자자들과 통화해서 PS4와 Xbox One에서 사이버펑크 2077의 성능을 칭찬합니다. 카신스키는 PS4와 Xbox One이 그 상위 버전인 PS4 프로와 Xbox One X보다 성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펑크 2077은 PS4와 Xbox One에서 놀랄 만큼 좋습니다. 라고 빼도 박도 못할 말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게임 전에 게임 플레이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상하게도 PS5와 PS4 프로의 게임 플레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기본 모델인 PS4와 Xbox One의 영상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CD 프로젝트 레드가 PS4와 Xbox One 유저들에게 의도적으로 이 성능 문제를 감추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PS4와 Xbox One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CD 프로젝트 레드의 CEO 말만 믿고 아하! PS5가 없어도, Xbox 시리즈 X가 없어도 우리는 사이버펑크를 할 수 있겠구나! 성능 걱정 없이 선주문을 하고 출시 후에도 구입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막상 돌렸을 때 그 성능 저하를 보면 이건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CD 프로젝트 레드가 우리를 속였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문제도 더 있습니다. CD 프로젝트 레드가 사이버펑크 2077이 출시 이전에 게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해왔던 많은 부분들이 게임에서는 실제로 많은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PS5나 Xbox 시리즈 X에서도 그래픽 문제는 그럭저럭 괜찮았으나 계속해서 크래쉬가 나서 게임이 튕기는 문제 PC 버전에서도 역시 글리치, 버그, 스토리 진행 멈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문제는 메인 스토리 이후에 더 많아지는 버그와 게임 스토리 진행 중 진행이 안되는 문제가 계속 더 늘어났습니다. 솔직히 버그에 꽤나 관대하다고 생각하는 저도 많은 버그로 인해 게임의 흥미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제는 오사싱크리드 바랄라를 다시 켰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가서 대구빡을 그냥 메인 스토리 이외의 부분이 개발 정도가 메인 스토리보다 더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메인 스토리는 이 게임에서 오직 10%만 차지한다는 거, 요건 비밀, 이렇게 큰 문제들이 있지만 PS4와 Xbox One의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아직 문제가 크게 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사건들이 출시하자마자 발생하자 CD 프로젝트 레드의 주식이 29%나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CD 프로젝트 레드가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사과문을 통해 위에서 말한 베이스 콘솔 모델의 게임 플레이를 출시 전에 보여드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2021년에 예정된 2차에 걸친 패치를 통해 지금 겪고 있는 베이스 콘솔 문제를 해결하겠다. 단 내년까지 패치를 기다리기 싫으신 분들은 디지털, 패키지 버전 모두 환불해 주겠다. 디지털로 구매하신 분들은 PSN과 XBOX로 연락하시고 패키지를 구입하신 분들은 helpmerefund.cdprojectred.com으로 연락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도 같은 주소를 씁니다. 패키지를 환불 받으실 분들은 이리로 연락해보세요. 단 2020년 12월 21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게이머들은 이 사과문을 통해 CD 프로젝트 레드가 자신들이 개발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구매자들에게 환불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환불을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PSN과 XBOX에서는 정해진 환불 정책을 벗어나는 사람들에게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환불을 거부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뭐야 원하면 다 환불해 주는 거 아니었어? 라며 이 문제는 다시 불거졌고 다시 또 문제가 커지자 투자자들과 CD 프로젝트의 임원들이 긴급 전화회를 엽니다. 거기서 CD 프로젝트 레드의 임원이 이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많은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PC 버전에 몰두하느라 PS4, XBOX 1에는 신경을 많이 못 썼다라고 이 사태의 원인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신경을 많이 못 썼다면 출시를 말았어야죠. 그리고 CEO는 놀랄만큼 잘 돌아간다 뭐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베이스 콘솔의 게임 플레이 영상을 숨기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사과문에서 나왔던 환불 문제에 관해서도 알고 봤더니 CD 프로젝트 레드는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PSN과 XBOX와의 합의하에 환불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고 그냥 환불 조건에 맞춰서 환불하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PSN과 XBOX는 우리를 위해 특별한 제안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게임을 샀다가 환불받는 것 같이 그들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환불을 위해 무엇인가 특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주주들 앞에서 말해버린 거죠. 그런데 또 이 전화회의에서 사이버펑크 2077이 엑스박스와 PSN에서 게임 출시 전에 저런 상태로 어떻게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또한 승인받는 과정에서 PSN과 엑스박스가 자신들을 믿어주고 승인을 해주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안 좋았었는데 자신들이 출시 전에 고칠 것이라고 믿고 승인을 내주었다는 건데요. 물론 이 승인 과정을 거치면서 이 게임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CD 프로젝트 레드, PSN, 엑스박스 모두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선 PSN과 엑스박스 또한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승인 과정에서 지금 겪고 있는 성능 문제를 묵인해준 결과가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환불을 거부하던 PSN이 환불 소식을 알렸습니다.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 사이버펑크 2077을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를 통해 구입하셨고 환불을 원하신다면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펑크 2077의 판매는 당분간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당분간은 아마도 CD 프로젝트 레드가 이 문제를 해결할 패치를 출시할 거라고 말한 시기인 내년 2월경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소니가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냥 그놈들이 그놈들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도 성능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승인을 해줬다는 부분이 비난의 대상이 될 만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엑스박스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통해 사이버펑크 2077 디지털 버전을 구입한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전액 환불을 해준다고 전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이버펑크 2077을 계속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하고 있지만 잘만 돌아가면 재미난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환불 신청 안 하시고 계속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한국 사이버펑크에서도 이런 글을 내놓습니다. 저희는 플레이스테이션과 논의 후 사이버펑크 2077의 디지털 버전을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일시적으로 판매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패키지 버전의 게임은 여전히 온오프라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지털, 패키지 버전 모두 꾸준한 업데이트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버전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싶지 않은 분들은 다음 링크를 통해 오늘부터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을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제공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글의 원본은 영어로 나온 이 글입니다. 한국어로 이 부분이 빠져있지만 여기에 According to our knowledge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이란 뜻인데 제대로 소통하고 있지 않다는 뉘앙스의 말투입니다. 상의를 잘 진행한 상황이라면 더 확실한 어투를 사용하는 것이 맞겠죠? 앞서 말한 환불은 그들 정책에 맞춰서라고 말한 CD 프로젝트 레드의 임원도 그렇고 여태껏 보여주었던 상황들로 하여금 그 누구도 CD 프로젝트 레드,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엑스박스가 잘 협력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회사들이 상의를 잘하고 있다면 위에서 보시는 전액 환불 이야기는 CD 프로젝트 레드로부터 먼저 나왔을 것이고 적어도 PSN과 엑스박스가 동시에 환불을 발표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패키지 버전에 대한 환불은 어떻게 되는 건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첫 사과문에서 나온 helpmerefund at cdprojectred.com 이리로 연락하고 기다리는 것이 지금 환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뭐 하나 한 번에 깔끔히 끝내는 법이 없네요. 라고 막 이 글을 끝내려고 하는데 사이버펑크에서 패키지 버전에 대한 공고가 떴습니다. 정리하면 일단 구매한 곳에서 환불을 시도해보시고 환불을 거부받으신다면 helpmerefund at cdproject.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CD 프로젝트 레드에서 직접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좀 정신을 차리려나 봅니다. 이제 cdprojectred의 신용과 명성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고 주가도 쭉 떨어졌네요. 그동안 쭉 지켜봐오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게임은 버그가 많을 수도 있고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cdprojectred가 보여주었던 게이머들을 속이려고 했던 모습들은 고쳐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을 이겨낼 방법은 게임을 하루빨리 고치는 것이겠죠. cdprojectred의 ceo가 앞서 말한 긴급 전화 회의를 통해서 한 말인데요. cdprojectred의 명성과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해 ps4와 엑스박스1 버전의 사이버펑크를 고치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맘 차세대 버전 pc 또한 문제가 많다는 것을 cdprce는 아직 모르남 오늘의 사이버펑크 2077 이야기는 여기서 끝남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거의 매일매일 따끈따끈한 게임 관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또 더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냈어요.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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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